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우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가진 것을 생각하면 부여하다 할 수 없으나 아버지의 부여하심을 받아 나도 부여함을 선포합니다.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나에게 부여함을 선물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내 부여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욕심의 고삐를 풀어버리면 어떤 부자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모두 부여한 것이 아니든 내 마음이 소유와 상관없이 부여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나를 가장 부여한 자로 만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못 먹는 포도 덜어 시다고 불평하는 여우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로 충분히 족하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게 하소서 오늘날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 가난을 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모든 족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부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